김동완 센터쪽 오우 저도 잡았어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 자 볼을 빼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는 최주환 이야 이거 완전히 빠질듯한 공이었는데 몸을 날리고 글러브를 거의 던지다시피 하면서 공을 낚아챘거든요 타구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글러브 포켓 쪽에 딱 박혀버린 것 같아요 빼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